안녕하세요. 영어 뉴스에서 건진 스토리를 전해드리는 윤쌤의 영건스, 조선일보 영문판 에디터 윤희영입니다. 6월 25일은 6.25 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군 참전용사 두 분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국의 롱아일랜드 제양군인병원에 80대 노인인 오기 앤저림 씨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중증 치매였습니다. 그런데 앤저림 씨가 나중에 병원에 들어온 비슷한 연배의 치매 환자인 프랭 다이벨러 씨의 병실을 드나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두 노인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한 치매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앤저림 씨가 수시로 다이벨러 씨의 병실에 들러서 다정하게 등을 두드려주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이벨러 씨 역시 편안해하면서 안도하는 표정을 짓더라는 겁니다. 간호사들과 가족들은 그 두 노인의 행동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사연이 있다. 그래서 앤저림 씨의 아들이 그 사연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벨러 씨의 가족을 찾아가서 옛날 사진들을 찾아봤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거기에서 자기 아버지 사진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풍경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6.25 전쟁 때 한국에 파견돼서 같은 부대에 배속돼 있었던 겁니다. 앤저림 씨는 위생병이었고 다이벨러 씨는 장병들에게 밥을 날라주던 취사병이었습니다. 사실 취사병은 최전선까지 굳이 쫓아가서 음식을 배달하고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이벨러 씨는 꼭 진지까지, 참호까지 음식을 배달하고 배식해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폭탄으로 부상을 입었고 위생병인 앤저림 씨가 치료와 간호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국의 전장에서 만나고 해줬던 두 사람은 61년 후에 치매 환자가 되어 재회한 겁니다. 앤저림 씨는 치매로 인한 무의식 상태에서도 다이벨러 씨를 간호하러 그의 병실을 찾아갔던 거고 다이벨러 씨는 그의 손길에 안도감을 느꼈던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두 분의 참전용사 스토리를 기억하면서 그 속에 나오는 영어 표현 몇 개를 되새겨보기로 하겠습니다. 6.25전쟁, 한국전쟁, 참전용사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베테랑이라는 표현이 있죠. 어느 분야의 전문가 또는 참전용사라는 뜻인데요. 이 veteran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Korean War veteran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전쟁, 월남 전쟁의 참전용사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Vietnam War veteran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앞서 치매라는 말이 나왔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알츠하이머병, 영어로는 Alzheimer's disease라고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dementia라고 합니다. 사실 알츠하이머와 dementia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여러 치매 종류의 하나로 퇴행성 요인으로 인해서 뇌가 수축되는 노인성 치매를 말합니다. 네, 그러면 위생병, 치사병은 뭐라고 할까요? 위생병은 Army Medic 또는 그냥 Medic이라고 합니다. Medicine, Medication, Medical 이런 데 나오는 Medic에서 자주 접하셨을 텐데요. 그러면 치사병은 뭐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 표현이 의외로 재미있습니다. Kitchen Police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부엌, 주방의 경찰이라는 뜻일 텐데요. 미군 군사용으로 폴리스는 깨끗이 닦다, 청소하다라는 클린의 의미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헌병할 때의 Military Police의 폴리스와 또 클린의 의미를 갖는 또 폴리스 의미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씻고 하는 그리고 정리하고 하는 의미에서 Kitchen Police가 치사병의 뜻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참전용사분들의 이야기를 접한 것은 2012년 8월 말 미국 CBS 방송 온라인판 기사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동안 8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어쩌면 두 분 모두 고인이 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분을 기억하고 추모하면서 오늘 윤쌤의 연관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